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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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붙어 주세요 가운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도 한번 아 그런지 다른 시간 저희 티티의 포인트 안무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댄스 브레이크 너무너무 짧게 보고 싶은데 혹시 대표로 한 명만 그럼 모모양이 한 번 앞부분만 살짝 하나 둘 셋 넷 빠바밤 빠바밤 너무 잘 추시네요 의상도 너무 예쁘고 트와이스 분들 팬분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